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5대3이거든요. 수저압파운드 말도 안되요. 달로차 놓고 우파! 우감이 넘까지! 우워드! 어? 전력호감이? 다시 한 번 더 우감이? 우파이! 네. 전력 잘 타고! 야! 우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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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잔대로! 안죽으면 대박이에요. 아! 심하자 잘들어내면 야쿠오 형님! 자! 자! 레오나와! 레오나와 잘맞아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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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ToL이의 선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다릴까지! 잡아냅니다! 헐! 저이 때문에 이거. 틀ив 납니다? 이거 머피감들이 많은데 뭐. 어? 스루! 뭐라? 마찬가지 아니에요. 괜히 왔다 가나! 이번엔 너냐! 자!이 스텝! 너냐! 아! 아! 사람 잘못 골랐어요. 너냐! 디지면 아니야. 이거 무리하면? 프레임 무리하면? 자! 스네시 전면은 있는데요! 방어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잡겠다! 자 이렇게 2대1 싸움이 되면은 KT도 자 미드 올라와 미드 올라와 미드 올라오는데 자 그대가 멈쩍 올라와요 킬까지 아스호에게 아 저 시아스호 결승과 연계였던 거 다 쓰는 바람에 어? 묶으면 죽겠는데요? 와 저게 안전하게 그냥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들어옵니다 이건 준비한대 합류하는데 시바나 분노가 없네요 전남을 끌고 이거 스티로하면은 좀 반전이 돼 아 깐 어 근데 지금 카카오 나그네까지 오면 그냥 죽어요 어 됐어요 야 이걸 다 못하고 수양이래 역전의 여지가 잘 안나오죠 지금 역전 충격합 자 이거 좋았어요 전남 충격을 좀 해주세요 어 이거는 또 아 충격파 야 미드킥 나 미드캐스